지난 17일 마곡지구 통합신청사 부지협 녹지대광장에서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구의장, 시구의원과 지역 내 주요 기관장 등 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으며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통합신청사 홍보영상상영, 내빈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선포식에는 강서구 새로운 50년의 시작, 강서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청사라는 목표와 함께 행정서비스가 향상된 통합청사, 여유와 휴식을 더한 문화청사, 누구에게나 열린 공유청사, 미래 기술을 접목해 편리한 스마트청사 등 강서구 통합신청사의 4가지 건립 방향이 소개됐습니다. 한편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서구 통합신청사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마곡동 745-3번지, 2만 244제곱미터 대지에 구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주민 편의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